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정기수 씨는 자유기고가입니다. 가끔 칼럼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하는 칼럼을 써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폭 야당이 나를 위해서 2022년도에 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보면 검수완박, 탄핵선동, 그리고 이재명 방탄과 세정부 발목잡기가 전부였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철엄하거나 일부 최고연들 보면 저질 코미디 수준인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저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리 설치니까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도 들어있긴 한데 그러나 그들이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거나 아예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은 이 핵심 세력들을 때려잡거나 저격하거나 공격하느라고 아예 눈이 벌겋게 설쳤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영의 닥터카, 닥터카를 자기네 사진 찍는 대로 활용해가지고 참사를 이용했다는 건데 이게 닥터포르노라고 불려지면서 처참한 민주당의 대미를, 2020년도의 대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을 보면 이렇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발치한 게 무엇인가? 자문을 하는데 답은 한마디로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 그지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만 끼쳤다. 자나깨나 새 정부 흠잡을 일만 찾았고 국정을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범죄 혐의가 쏟아지는 이재명 방탄에는 철판을 깔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얻은 집권 야당이란 이름이 세계진 공농회에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업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장관 회임근의안을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두 개나 해냈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름만 여당일 뿐 실제 집권당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야당, 집권 야당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선 불복이고 수준미달 저질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조폭 다수당의 국정농단을 날마다 강제 시청해야 하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일과였다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진보 좌파들은 신이 났을까?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 점에는 이들도 민주당의 고개를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 당과 한패인 이른바 조폭 민노총에 대한 원칙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로 올라선 여러 여론조사들이 그 징표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폭증은 대선 패배 직후와 윤석열 취임 직전 2개월 동안 벌어진 이른바 검수완박 구태타로 그 포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려고 서두른 검찰의 손발자력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개망란이 주셨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에 다 주면 경찰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고 깡패 잡는 일을 검사들만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하명 수사 이 사건 주역인 경찰 출신의 민주당의 황운하가 자수를 한 겁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법 밀어붙이기를 동료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지 않고 없어진다고 스스로 이렇게 밝힌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지 않고 즉 경찰로 가지 않고 그냥 정발하는 것이다. 국가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또 공직자가 할 일인가? 범죄를 잡아야 되는데 범죄수사 역량을 없애버리고 범죄청구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폐학질이었다는 겁니다. 전 정권과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검찰을 정발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가 그들의 속을 통쾌하게 까발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한 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 20명 정도가 감옥에 가니 찬성하라고 하더라. 이때도 민영배의 위장탈투 꼼수할 때 그때 양향자 의원에게 먼저 거기 민주당 표를 찍으라 했는데 못한다. 검수완박에 찬성 못한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을 찬성 안 하면 감옥에 20명이 간다더라.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 20명이나 감옥에 가니까 찬성해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법 구태타적인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5월 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역사에 길이 남을 태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아예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 수족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취임 전이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얼마 후에 시행령이라는 묘수를 찾아서 완박된 검찰 수사권을 대법원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수원복이다. 그래서 등 범위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또 다른 범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시켰다는 겁니다. 검수원복 후에 반년 동안 진짜 검찰이 진행해 온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관련 수사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실감케 한 것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몰이와 그리고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대장동과 성남FC, 이정근과 노웅래 내몰 사건 등을 정권이 바뀐 지금도 민주당 편으로 의심받는 경찰이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이때부터 의안이 벙벙해지는 저질 코미디를 연발해서 더욱 혐오 대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비난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이 벌겋게 달아올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고1달 연섭 장군을 논문 표절로 몰고 가려다가 한국3M을 익명치리한 한땡땡, 한땡땡. 그리고 이 이모 교수를 한동훈과 엄마 이모로 오독한 대망신을 샀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3M에 대해서 한땡땡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모를 이모 교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질문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소리 지르는 낯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 낯술에 취한 사람도.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낯술에 취한 아줌마도 나타났다. 낯술에 취한 아줌마도 나타났다. 이 당사자가 잘 아시죠? 판사 출신의 국회여. 대깨문처럼의 소속이어드렸는데 국회가 봉숭아학당 개그콘서트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그콘서트 무대. 6월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대패했지만 이들의 재정신은 더욱더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윤석열 취임 불과 한 달 후에 대통령 국업 한 명이 윤석열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인 걸 가지고 권력 사효화라고 난리를 치면서 탄핵이라는 말을 떠벌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과 특검은 이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도 많이 뜨들어서 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취임 후에 순방길이 오르자 이른바 스토코 야당과 선동 매체들은 물맛난 고기처럼 설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외국에서 하는 일은 다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MBC 합작품인 자막 조작이 그 정점을 찍었고 국민적인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도 못 알아 듣는 불분명한 발언 자막을 악의적으로 지어내 달고 그것을 대통령 탄핵감으로 써먹으려고 했으니 생각과 상식이 있는 다수 국민들이 돌아선 건 어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론 입안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의 이른바 빈곤포로노 발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 중에 환자 로타군 집 방문을 조명연출쇼라고 거짓 선동한 것이었으니 그 어린이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심장병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고도 집권 여당은 다수당 갑질 재미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둘 합해서 5억 원에 불과한 미운 한도훈과 이상민 부처 신설 조직 돈 안 주려고 그 돈 예산을 안 주려고 639조 내년 예산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새 정부 개혁법안 77개를 새해 일주일 전까지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른바 조폭들의 2차 입법 가해였던 것이었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전무한 그들에게 연말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참으로 상징적입니다. 대장동 포함해서 기소 10관왕 이상이 예상되는 당대표 이재명이 드디어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집권 야당의 방탄 작전이 볼만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는 골든타임 4분을 외친 비례대표 신현령 1분 1초가 급한 닥터차를 자기 동네도 우회시켰어 사진사 치과에서 남편과 함께 타고 갔다가 아무 한 일 없이 사진만 찍고 15분 만에 현장을 뜬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처참한 민주당의 한 해 대미를 장식한 닥터 포로노였다고 합니다. 반민주당으로 전향한 진보적 1인당 의원 조정훈이 조폭당을 적절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국적은 없고 당적만 있는 사람들이다. 국익은 뒷질린 채 당이 장량만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 민주당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국민의힘 가치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뭉치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폭 야당을 심판해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성창경 TV